지난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졌죠. 우리 정부 최종심에서 어떻게 이겼을지 소송 뒷이야기들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신통상질서전략실의 김승호 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승호입니다.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빛이 빈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우리가 풀고 싶으면 풀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우리 정부 의사에 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국제법적인 근거나 의무 이런 것은 없게 되었습니다. 네. WTO 판정 결과가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쟁 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건데 이게 식품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최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소심에서 1심 결과가 번복되는 일은 드물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데요.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저희가 완패를 했습니다. 그 완패한 것을 완승한, 완전히 저희 주장을 전부 다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승소한 일은 아주 드물고요. SPS라고 하는 게 식품 위생 검역 관련 사건입니다. 식품 위생 검역. 네. 이 사건에서는 상소기구에서 번복된 예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근거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났던 건가요? 의견적으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차별적인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설명을 패널이 납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1심에서 네. 협정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 있는 국가는 차별하지 마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널은 방사능이면 다 같은 방사능인데 일본 방사능, 독일 방사능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허용이 가능한 기준치를 설정을 했는데 이 정도 이하면 괜찮다고 그 기준치 이하에 일본이 들어왔는데 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 추가 자료를 일본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느냐 이것은 동일하고 유사한 조건에 있는 나라를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심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듣기에도 1심 번복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준비하실 때 2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1심에서 저희가 워낙 완패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2심에서는 새로운 자료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1심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우리나라 제도가 일본에 대해서 차별적이라고 패널이 만장일치로 완벽하게 저희를 일폐 도지를 시켰기 때문에 1심에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승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의 판결 자체, 한국 제도가 차별적이다. 이런 판결 자체를 번복시키기보다는 패널이 그러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혹시 심리상의 오류나 흠결이 없었는가 그것을 노려봤습니다. 패널이 공정하게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부인이 되거든요. 이렇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많이 쓰죠. 네. 그런 것처럼 판결 자체를 공격해서는 조금 승산이 없을 것 같아서 판결에 이르는 과정 중에 흠결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눈을 뒤집고 찾아봤습니다. 찾으셨잖아요. 네. 찾았습니다. 어떤 게 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WTO 패널 관련 규정에 보면 당사국의 주장을 골고루 다 종합 듣고 골고루 종합적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고려를 하지 않거나 그중 일부만 고려해서 판결을 하면 공정한 판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과 그리고 당사자가 문제가 되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고려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패널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널 판결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정,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특수한 사정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를 했다는 점, 이 점을 심리를 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어찌되었건 허용치 내에 있으면 그 나라의 사정이 허용치 내에 반영이 된 것 아니냐. 따로 허용치는 따로고 허용치 말고 달리 그 나라의 사정이 또 이러저러해서 특별합니다라는 것을 굳이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강조한 일본의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패널이 저희가 고려했던 요소를 똑같이 균등하게 심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심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외형적으로 상품에 나타나는 수치상의 위해성만 가지고 차별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 부당합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긴 거예요? 거기서도 몇 대 몇 이렇게 판정하지 않나요? 판사들이 만장일치로 하고요. 세 명이 하는데 두 명은 찬성하고 한 명은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부당하다고 제시한 항목은 전부 다 저희 손을 들어줬고 저희가 부당하다고 제출한 근거, 저희의 논거도 전부 다 용인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 소송 관련해서 팀 꾸려가지고 좀 준비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그 팀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쪽에? 그게 한 4년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딜락락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그 당시로만 보면 범정부적으로 한 2, 30명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교섭본부 내에서 소송 담당하는 팀은 담당 사무관, 담당 과장, 국장 그리고 밑에 보조직원은 한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 5분에 대해서 좀 챙겨봤고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판결 관련해서 통상교섭본부 김승우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이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가 놀란 만큼 그쪽은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쪽의 행태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나라가 우리 말고도 홍콩도 그렇고 타이완도 그렇고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19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9나라 가운데 우리 정부에게만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일본이?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게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 제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자유입니다. 동등한 조건에 있는 나라를 모두 제소하라는 국제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의 판단인데요. 저희가 짐작하기로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약 50개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13년도에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수를 일본 아파대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방류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오염수 때문에 수입 금지를 추가로 취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찍어서 제소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904님. 앞으로도 후쿠시마 수삼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일본인들도 구입 안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 WTO 소송 이긴 것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는데 이기기 힘든 싸움인데 2심 준비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에피소드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우리 저기 가장 고생한 사람이요. 저희 통상교섭본부의 담당 사무관 그리고 식약처의 담당 사무관 두 분 여성 사무관들입니다. 이름이? 고성민 사무관이고요. 산업부는. 식약처는 김현진 사무관입니다. 이분들이 1심 때부터 계속 고생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졌다면 그러면 일본 수산물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 일이 본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사무관들이라 걱정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들이 이제는 제일 먼저 판결문 4번을 받게 됐거든요. 저희가 콘택트 포인트여서 이분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서로 전화를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한 사람은 야근하고 서울시 올라가는 KTX에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KTX 사무실에서 엉엉 울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성민 사무관은 내일 모레 다음 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겨서 힘든지 모르고 지금 며칠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기에는 얼굴도 붓고 그래서 좀 안 좋은데 혹시 신부 화장 잘 안 받더라도 우리 시댁 식구들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 성함이 이름이 고성민 사무관입니다. 고성민 사무관. 결혼 축하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졌으면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자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아예 먹지 않거나 구입하지 않거나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급박한 상황이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하게 되면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산인지 일본산인지요. 이게 잘 좀 표기 같은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본 수산물은 우리 식약체의 아주 엄정한 검사 과정을 통해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것은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졌을 경우에 후쿠시마라는 표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가능은 합니다만 모든 나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해외 수출을 할 때 메이드 인 코리아 뿐만 아니라 바로 열고 경상도 전라도 다 도시 이름까지 다 써야 됩니다. 우리도 수출할 때.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요. 그리고 또 물고기가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심 패소한 결과와 그리고 2심에서 승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후에 다른 것에도 써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지시가 네.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어서요.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 1차 심리 때 저희가 제출했던 모든 자료들 요약해서 집어넣고요. 2차 심리 때 제출했던 자료들 모두 요약해서 집어넣고요. 하지만 전문에는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가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왜 정당한가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이 왜 1심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었는가 어떻게 주장했으면 혹시 받아들여졌을 1심에서도 여지기는 있지 않았었을까 그러한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승우 실장께서 외교부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저는 한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일본 쪽의 입장, 반응들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상당히 격앙돼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개별 정상회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선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일본 국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은 다른 나라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좀 더 노력해서 일본 수산물의 안정성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이 끝난 만큼 이 문제를 다시 해집을 것 없이 일본 정부가 신속히 일본 수산물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진검 승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졌으면 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무라이가 싸움에 졌는데 입 빠진 부엌칼을 들고 와서 다시 한 번 시비 거는 것은 무사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것 말고도 서로 협력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 부분에서 국한에서 보면 WTO가 지금 재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시장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주로 경제, 수출을 의존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양자 간의 문제는 하루빨리 일단락 짓고 일본과 협력해서 국제통상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5719님, 방송 듣다가 문자 드립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고 사무관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748님, 두 분 사무관께는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외교적으로 뭐 좀 여쭤보려고 했더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외교적인 결례가 더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차분차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던 말씀까지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의 김승우 실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